모여라! 강남스타를 개최했어요! 강남구가 12일 구민 11명과 함께 행복한 데이트 모여라 강남스타를 개최했어요. 참석자는 강남구 유튜브 채널인 강남 라이프TV에 출연한 구민들 중에 선정됐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답니다. 행사장에서는 강남스타들이 출연한 영상을 시청하고 상장 수여식을 가진 뒤 교총장과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강남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저도 맞서서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 로데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총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로데오의 활성화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친구들이랑 옆에서 도와주고 또 만나면서 저도 그렇게 심하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제가 스스로 발전이 되고 강남구를 빛내주신 강남스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남스타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는 기쁨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하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